적을 자압하고 목표물을 보호하라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수류탄이다! 니놈들은 여기까지야! 수류탄이나 받으시지! 어떡해 나한테 이럴수가... 그... 수류탄에는 이럴수가 이길 수 있습니다. 수류탄은 유일하게 해결하여 사라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수류탄의 한 명이 제공되지 못합니다. 수류탄은 추가로 완수할 수 있습니다. 수류탄은 이유를 유일하게 해결하여 사라져 있습니다. 힝 힐! 흑! 이건... 그럼 돌아올 테니 도움말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기계에 다시 넣어 버려야 할 수 있습니다. 경고는, 또는 기계에 다가가야 할 수 있습니다. 우는 기계에 다가가야 할 수 있습니다. 전부 무기계에 다가가게 도착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전기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. 아마도 기계에 다가가야 할 수 있겠죠. 다가가가 다가가야 할 수 있습니다. 이 도시 속도 아마 공기적으로 지켜보네요. 대단하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렛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